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할만한 단기 스윙 공략 4종목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짧게 보셔도 되구요 길게 보셔도 좋은데 하루에서 5일 1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보시면 좋을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용목에 설정하신 뒤에 한번 매수해보시면 좀 포지션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차트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다인 보시면 제가 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세계 1위 체외진단 기업 로슈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실적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다인이 특허낸 기술을 활용해서 로슈가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테마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트인데 사실 제가 오늘 무료방송에서도 아침에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시가깁이 10% 미만으로 뜬다면 한번 들어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가깁이 6% 뜨고 지금 9월 27일 2시 26분 기준으로 한 22,100원 50원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매물대를 소화해놨습니다 매물대가 무엇이죠 여기가 중요한 고점라인인데 이 고점 세 군데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시 나왔구요 4천억 무려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은 한번 끝날 재료와 차트 패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제일 좋은 타점이라고 한다면 요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가셔도 좋고 월포 수익률은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수익 날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요기업은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장세에서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칩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 단타일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단타일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게 흘러가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신규 상장이에요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 패턴입니다 이게 신규 상장 유자 패턴입니다 여기 매집봉이 보이고요 매집봉이 보이고요 여기도 매집봉이 다 보입니다 매집봉이 앞에 보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어느정도 완료한 세력들이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주가를 이 평소 수령 구간 돌파해 놨다라는 것은 의중을 살펴봤을 때 이제 곧 올린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상승파동 이후에 눌리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왜죠?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 밑에서 14,500원 14,000원 13,500원 13,000원 이렇게 거미줄을 치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우리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수익 종목으로서 4분할 매수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수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되죠 직장 업무 보시면서도 14,500원 13,000원 촘촘하게 걸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업무 하시면서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칩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빅텐츠 보시면 여기 횡보를 쭉 하고 있어요 횡보를 쭉 하고 있고 상승파동이 나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얘가 박스권 M의 기법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이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주가를 돌파시켜놨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혼자 할 수 없는 갠들입니다 자 보세요 박스지 않습니까 박스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이 안에 주가가 계속 갇혀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스권 상달라인을 돌파해 준 겁니다 그러면 힘있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텐츠 다만 요거는 목표가를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물대가 있는 종목 자 다 매물대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려있죠 물린 사람들입니다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찍어 누르겠죠 드디어 내 평단이 왔구나 하고 찍어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이 매수는 하시되 조심은 좀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수익 적당히 나오시면 정리하시고 제가 다음주에 또 종목 드리니까 정리하시고 계속 종목을 교체해 가시면서 시장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형지 엘리트 볼게요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 보시면 매집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매집봉 매집봉이 쭉 나와 있죠 매집봉이 있는데 자 이 매집봉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상승이 그냥 상승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매물 때 이런 구간을 다 잡아 먹었다는 것은 우리 이제 매집 끝났어 양전벨트 꽉 매 우리 이제 엑셀 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지 엘리트 역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안에 패턴을 좀 보자면 상악가 이후에 그 다음에 상악가 가고 나서 은봉 근데 은봉이 나오는데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게 은봉이 양봉 나오고 이 위에서 나오는 은봉 여기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 라인 위에서 나오는 은봉이 있고 이것처럼 종가 라인은 이탈했습니다만 오일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은봉이 있습니다 이러면 양, 음, 양이 나올 수 있다 라고도 제가 단타일타 방송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양, 음, 양 패턴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타점 잡는다고 했습니까? 오일선이 이렇게 가니까 오일선 이탈하는 날에 손절하고 매수한 다음에 목표 수익률 적당히 잡으시고 보수적으로 대응 이게 이제 양량 상승 패턴의 기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다음 주 안으로 괜찮은 포지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형지 엘리트랑 바이오다인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죠? 코치 그 다음에 빅텐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바이오다인은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치입은 마찬가지로 제가 단타일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일선 밑으로 해가지고 쫙쫙 거미줄 치는 거 거미줄 방법 잘 기억하시고요 빅텐츠 역시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박스권 돌파를 했다 이거는 박스권 돌파기법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는 지금 전고라인 돌파하고 양음량 상승 패턴이 나왔다 매집봉도 보인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잡아먹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잡아먹고 상승시키길 원했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매주 타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 포지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은 내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종목도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기술적인 분석이 궁금하다 단기 투자 나는 올해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아침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